맨해튼 할렘에서 한 남성이 거리를 걷다, 발밑의 금속판이 부서지며 지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루이스 페이탄이 길거리를 걷고 있고,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문에 발을 딛는 순간, 판이 무너지며 지하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페이탄은 어깨와 등,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너진 금속판은 팬데믹 기간 동안 비워진 가게 건물 앞에 위치해 있어 오랜 기간 관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빈 상점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건물 가게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